지금 남은 잔고로는 다음 달 돌아올 카드값도 치르기 힘듭니다. 백두산 그림. 안 팔립니다.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요. 김윤아 부모한테 받은 금괴. 그걸로 차 샀잖아요, 차. 차. 어! 블랙카드는? 돌려보냈습니다. 미쳤어? 그걸 왜 돌려보내? 당신을 개돼지가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. 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돈 뜨는 일에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. 착하게 살고 절약하세요. 야, 부찬성. 너 이럴 거 없어. 나 뭐 걔 되지? 야, 나는 닭도 괜찮아. 내가 닭칼국수로 태어나서 다시 너를 만나도 안녕? 나는 겉절이랑 싸먹으면 더 맛있어. 이렇게 인사해줄게. 진짜로. 차를 처분해서 이거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는 닭칼국수 사 먹을 돈도 없을 겁니다.